안녕하세요. 난 이거 키위잼을 먹어봐야겠다. 형 이거 있잖아. 옆에서 하면 배워먹는 거 같으니까. 배워먹는 거 같으니까. 살짝 버터를 발라줘. 여기서 직접 생산했다는 잼도 한번 먹어봐야지. 맛있어. 이거 뭐지? 이게 무슨 맛이야? 왜 이렇게 해? 죄송합니다. 이거 좋은 거 같아. 아니구나? 엄청 좋은 차는 아니구나? 동주. 날 무서워하고 있어. 동주. 놀래키지 마. 동주. 아저씨한테 혼났어. 아저씨 밖에 다 찾아보고 있을 거야. 문재야. 문재야. 나는 문재야. 나는 문재야. 손가락질 해. 어. 많이 봅시다. 나에게 매우 큰 관심을 보이고 있어. 자슴들이. 도망가지 마. 트루빌? 오와 트루빌. 트루빌을 불어로 어떻게 해야 돼? 트루빌. 트루빌? 이렇게 좋은 데를 놔두고 쇼핑몰을 가고 싶어 하고 있지. 오와. 가지 말까? 아니 가자. 아니야. 여기 사진 한 장 찍어줄게.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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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상하니까 그렇지. 약간 여기. 인천 앞바다 같은데. 어떻게 생각해? 아이고. 까마귀가 이렇게 열심히 찍고 있다니. 아. 가늠할게. 근데 왜 깍깍 울어? 끼룩끼룩인데? 그래? 하늘에서 승천하는 기분이야. 귀여울 것 같아. 인글립. 대가. 밀. 베스트 메뉴. 빅맥. 아이스크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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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기하나? 아이스크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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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무리 기다려도 내 기순번이 안 나오는 거야. 표지판이 있는데. 왜 켜야 돼? 어 그래가지고. 어 왜 이러지? 이렇게 막 차이받더니. 계산을 먼저 해야 되는 거 같은 거야. 그게 박맥이야? 굉장히 작아. 그게 왜 덥고? 그래가지고. 눈치껏. 계속 누가 어떤 말을 하고 있는데 아무도 안 움직이고 있길래. 두리번 두리번. 아 난과 알고 가서 계산을 할까? 계산을 하니까. 위? 이러면서 계산을 해주더라고. 또 한참 또 계산을 하는데. 뭐 왠지 번호 배열이 나랑 다른 거야. 변광판이 뜨는 번호 배열이랑. 근데 또 누가 엄청나게. 또 누가 엄청나게. 누군가를 찾고 있더라고. 근데 옆에 갑자기. 프랑스 사람들이 내 빡 보고는 갑자기. 막 이래. 그래서 내가 갈다니까. 갑자기 막 저리 되게 수글수글 대고 있어. 그래서 말 못하는 도냥인인 것 같다고. 그래서 내가 갔다 가니까. 이? 이러면서. 힘들었어. 엄청 승리한 것 같다. 가금 승리시켜. 가금 승리시켜. 굉장히 마음에 들리지. 아저씨. 쌍갑새. 그냥 희귀찜으로 해주고 있어. 전략한 얼굴을 보내고 있어. 노래가 많으셨어. 노래가 많으셨어. 아저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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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뒤에 고기를 굽는 게 되게 멋있어. 봐봐. 바로 구워서 주나 봐. 엄청 즐겨. 즐겨? 조금씩 먹어야겠다. 이게 뭐야? 굴? 홍합? 아 홍합.